욕허바람 아 다시 돌아왔어 욕허바람 생각을 했어 똑똑해요 진짜 여기다! 그렇지 그렇지 여기다! 그렇지 맞아 어헤이 사람이 있네 어? 여기 욕허바람 어디에요? 욕허바람이요? 이쪽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쵸 모를 때는 꼭 물어봐야죠 욕허바람 응? 저 반대쪽 끝에 그렇지 승재가 오늘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네요 저기다 광황청이다 저기서 광황청 글자를 읽어내네요 광황청을 읽어봤어요? 이모가 외국 사람이라서 잘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에요? 외국 사람인데요 아 필따 물어봐도 외국인한테는 뭐야 그쵸, 가다와죠? 어디, 어디세요? 광흥청 아, 그쪽으로 타면 돼요? 맞아요 이거 뒤집어줘요 광흥청은 왜 가요? 아, 뒤에는 또 광흥청 친구 만나러 가요? 자, 가다와요 야, 진 진짜 KTX 타도 되겠다, 원장 저는 광흥청 가는데 삼촌은 어디 가요? 5, 6살인데 지하철 혼자 타요 5, 6살인데 지하철 혼자 타요? 삼촌은 6살 때 버스도 못 타는데 지하철 타는 거 쉬워요 지하철 타는 거 쉬워? 달만 갈아타면 돼요 어어어, 왔어요 네, 이번에 내려야죠, 광흥청 됐다 어우, 진짜 무사히 왔네요 나가면 이제 이혜리 아빠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? 이혜리 가서요 휴, 이혜리한테 다 왔네 카드가 없어요 카드가 없어요 없어? 주머니 봐, 주머니 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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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 아, 찾았다 어 다행이다 하하하하 찾았다 그래 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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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똑똑합니다 감사합니다, 진짜 아이고, 여기 또 갑자기 또 이렇게 화보를 하하하하 아이고, 집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셋이 선글라스 키고 나와요 하하하하 와, 승지 눈물 나요 승지가 잘 나올까? 하하하하 어? 하하하하 하, 그쵸, 제하철에 또 출구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, 광흥창이 몇 개지? 보통 한 8개는 기본되지 않나요? 승지야, 3번 출구로 나가면 돼 승지야, 3번 출구로 나가면 돼 하하하하 아빠가 3분 출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잘했는데